자 국민 누구나 노인 장교양 보험 신청이 가능해요 우리가 살면서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의무적으로 납입하시잖아요 이럴 때 11% 건강보험료의 11%는 노인 장교양 보험료로 내고 있다 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노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 65세 미만에 6개월 이상 호전이 되지 않고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장교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고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가능하다 자 장교양 인정 점수는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주약안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우리 DB생명에서 30만원 나오는데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재가급여 매월 생활비는 보험급 못 받습니다 자 5등급, 치매의 특별 등급이에요 45점에서 50점, 치매 환자들은 50점으로 일단 치매 5등급 받는다 그리고 4등급은 우리가 뼈마디, 척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51점에서 59점 사이 4등급이고요 3등급은 중등증이죠 60점에서 74점 미만 이렇게 나오고요 2등급, 1등급은 시설급여에 입소할 수 있는 가장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 2등급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입소가 가능하고 3, 4, 5등급은 재가급여만 되지만 시설급여도 가능해요 시설급여는 본인을 돌볼 수 없는 가족이 외지나 저기 시골이나 딴 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두 번째는 열악한 환경일 때 세 번째는 치매 환자만 3, 4, 5등급 등급 받으신 분들이 1, 2등급이 아니더라도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다 자 여기 보시면 치매로 제가 이용 시에는 본인 부담금은 이거는 이제 라이나 거 잠깐 샘플로 보여드린 건데요 재가급여의 종류로는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방문 목욕, 기타 재가급여가 있어요 그래서 재가급여, 복지용구 등의 월 한도액은 최고 본인부담금은 22만 8천원 정도 그래서 15%는 본인부담금인데요 여기 보시면 등급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틀려요 인지지원등급은 53만원, 5등급은 100만원 정도, 4등급은 110만원 이렇게 되는데 15%는 본인부담금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거의 60만 명 이상은요 이 15% 거의 가장 작은 인지지원등급이 8만 6천원에서 1등급 거의 22만원이잖아요 22만원까지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없어서 지금 재가서비스를 못 이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지금 국가가, 경제가, 서민들이 매우 어려움에 겪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치매로 재가급여 받고 라인하든, 흥국이든, 동양이든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노인성 질환은 65세 미만이죠 65세 이상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지만 65세 미만은 21가지 오른쪽에 보면 질병 분류 코드가 있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진단을 받아야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치매, 특히 알차이머, 혈관성, 알차이머가 있죠 G30, 젊은 사람들이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많이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뇌혈관질 알죠 I60서부터 I69까지 흔한 질병 코드죠 파킨슨, 아니면 매병, 노망, 중풍, 중풍후유증, 진전원투 이런 질병 코드를 받으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먼저 흥생입니다 흥생, 5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과 30년나 95세, 20년나면 보험료가 더 비싸요 그래서 30년나 95세 만기로 해드렸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비싸고 여성분들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많이 해요 특히 저 보호망도 장기요양 등급 받은 분들 혹은 제가급여 가입하신 분들은 7, 80%는 여성들이고 남성들은 제가급여 그당 별로 가입을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경증 그래서 제가급여죠 30년나 95세로 그래서 100만원으로 5만 7,080원 그래서 다 가입해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흥생 5만 8,61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보험료만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데 흥생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망보험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재해 원인으로 그러니까 상해죠 상해로 사망시에 100만원 질병으로 사망시에 50만원 지급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경증 이상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이죠 1등급부터 5등급 1회당 100만원씩 지급이 된다 아쉬운 점은 등급 판정 날로부터 10년까지만 돼요 10년 라이나처럼 95세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65세 때 진단받았다 그러면 10년간 75세까지 하지만 오히려 장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90세 때 진단받았다 라이나 다른 회사들은 5년간 95세면 5년간 밖에 못 받았지만 90세 진단받으면 무조건 10년인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길게 받으면 좋겠죠 길게 받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일단은 훈국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네,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기 있어요 1호 등급 1호 등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장기요양 상태 보장 개시일은 그날로부터 90일 지난 날부터 보장이 됩니다 다만 제일 원인으로는 경증 이상 장기요양 상태를 받는 날로부터 장기요양 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자, 일단은 다른 내용들 없어요 10년간만 보장이 된다는 내용들 그리고 납입 면제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의 경우 장기요양 상태 보장 개시 이후에 경증 이상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받으면 납입 면제가 돼요 납입 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매우 좋다 자, 두 번째는 라이나 생명 자, 라이나 생명이에요 라이나 생명 역시 5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납입 기간은 20년이고요 50세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90세까지 된다 90세까지 90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위에 5만원은요 사망보험금이 아니고 중증 그러니까 CDR 3점이죠 중증 침해시에 5만원씩 어... 종신도로 죽을 때까지 나온다 그래서 그게 기본 주계약입니다 집에서 집중 간병 일단은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100만원 매월 100만원씩 나온다 근데 보험료가 비싸요 네, 얼마예요? 10만 2,965원 10만 2,965원이에요 여기 보면 51세 기준인데요 51세 기준 그래서 요즘에 라이나 보험료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10만 2,965원 네, 그러면은 주계약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주계약은 중증 침해 그래서 CDR 3점 받으면 매월 5만원씩 종신도로 나온다 이렇게 제가급여 오늘은 제가급여만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급여 지원금이죠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 물론 인지지원 등급은 안 됩니다 1등급부터 5등급 아무거나 받으면 매월 생활비가 100만원씩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자, 흥생은 흥국생명은 보험료가 저렴해요 하지만 10년간만 보장이 된다는 거 10년간만 하지만 라이나는 어느 시점에서 진단을 받아도 9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 요게 장점이에요 하지만 라이나가 단점은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납입면제가 안 돼요 중증 침해 CDR 3점을 받아야 납입면제가 되고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등급만 받으면 납입면제가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라이나에 또 하나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라이나 같은 경우는 해지 황금이 무해지다 보니까 20년 끝나면 90%, 82% 이렇게 황금률이 높은데요 그거 말고도 사망을 했을 때 사망을 했을 때 타사 같은 경우는 흥국이든 타사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 100만원만 나오고 끝이죠 하지만 라이나는 사망했을 때 책임준비금이라고 해서 내가 20년 후에 사망했다 나비판 보험료는 2,400만원인데 2,600만원 2,6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책임준비금을 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타사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 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사망을 하면 100만원을 받지만 라이나는 보험료가 비싼 대신에 10년이든 30년이든 사망을 하면 내가 냈던 보험료가 아니고 해지 황금금 책임준비금을 황금을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장기요양 등급받고 제가 서비스를 안 받으면 이 금액으로 나오겠지만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하지만 내가 중간에 보험금을 장기요양 등급받고 생활자금을 계속 받았다 그러면은 이 책임준비금은 황금금이 내려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번째로는 51세 여성기준으로 일단은 동양생명이에요 동양생명 역시 10년까지만 보장이 돼요 진단받고 장기요양 등급 진단받고 10년까지만 보장을 해준다 하지만 10년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라이나의 절반 수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역시 사망보험금 100만원 동양생명도 사망했을 때 100만원만 주고 책임준비금을 안 준다 하지만 장기요양 1등급 또 5등급 받으면 110만원을 10년간만 보장을 해준다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납입면제가 된다 납입면제 이러한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띈인지 아시겠죠? 동양생명 내용 간단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주기할 납입면제 기능이 없습니다 다만 납입면제 기능을 추가하면 납입면제 추가하면 지금 납입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사망보험금 피범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때는 100만원 나옵니다 100만원 나오고요 그 밑에 1호 등급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 아무 등급이나 받으면 매월 110만원 10년간만 보장을 해준다 110만원 10만원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장기요양 보장기실은 일단은 90일 지난 날부터 되고 다만 제일 집속 원인으로 1호 등급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받은 내부터 보장기실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호 등급 받으면 나오는 거고요 뭐 그거 말고는 따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피범자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 1호 등급 장기요양제가급여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1호 등급 재가급여 지원금 그래서 24년 1월 7일 날 장기요양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2월 6일 날 재가서비스를 받았어요 장기요양 판정 해당일 전일 그래서 장기요양 판정을 해당일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금을 지급을 안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해주냐 장기요양 받은 해당일 전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험금 지급기간에 장기요양 판정일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받고 10년까지만 10년까지만 지급기간으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완금 미지급형과 표준형이 있어요 표준형은 황금금이 계속 올라가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미지급형은 해지하기 전에는 납입기간이 완료되기 전에는 황금이 없다 하지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화생명이에요 한화생명 51세 똑같이 그래서 주계양 역시 사망보험금입니다 100만원 장기요양 등급 1호 등급 받으면 70만원씩 나온다 70만원 20년 나 90세 자 한화생명의 장점은 뭐냐면요 보험료가 저렴해요 봐보세요 47,000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그래서 보험료가 역대급 저렴하다 두번째 동양이나 흥분생명처럼 진단받으면 10년간만 주는게 아니에요 10년간 주는게 아니구요 진단받는 날로부터 라이나 생명처럼 90세까지 준다는 겁니다 90세까지 요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매월 생활자금 70만원 물론 100만원도 가능해요 근데 보험료가 47,000원 하지만 보험료는 저렴한데요 이건 표준형 보험이에요 그래서 라이나 DB생명은 머리쪽만 고지사항인데 이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요 압뇌심 고혈압 고지혈 그리고 표준체 우리 안보험이나 실손보험 가입한 것처럼 똑같이 고지해야 돼요 그래서 거의 다 탈락됩니다 탈락되면 3, 2, 5 유병자 또 재가급여보험이 있는데요 그건 또 보험료가 라이나 타사보다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정말 5년동안 병력 없으시고 깨끗한 사람들은 한화생명을 1순위로 해드리는데 여간 60세나 65세 이 분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누구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입이 안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머리쪽만 고지하고 가입한 회사들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한화생명은 일단은 진단받으면 납입면제가 안됩니다 납입면제가 안되고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근데 5년동안 깔끔해야 됩니다 병원에 조금이라도 가면 무조건 거절이다 주계약이 일반사망이라고 재해사망이네요 재해상해로 사망했을 때 100만원 나오고요 1호 등급 그래서 장교양 등급 받으면 70만원씩 언제까지 진단받는 날로부터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사망보험금 1호 등급 받으면 된다 자 보험료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면제는 납입면제 특약을 넣어야 되는데요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 지급률을 50% 더 이상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차후 보험료를 납입면제 해줍니다 그리고 1호 등급 방문요양 지원금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장기요양 보장기시부터 1호 등급 장기요양 상태로 판정받는 날로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사망했을 때는 책임준비금이 아니고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1세 역시 똑같이 5개 회사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여성기준으로 DB생명 30년납 95세에요 그래서 20년납 해도 되지만 라이나처럼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20 30년납 95세 근데 빨리 나비 80분들은 20년납 해도 돼요 아니면 95세가 말고 90세까지만 해도 돼요 뭐 85세도 되고 그럼 보험료가 저렴하겠죠 나비기간을 길게 하면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장기간을 길게 하면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자 주계약이에요 주계약 50만원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70만원 이렇게 나온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저 보험안과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DB생명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보험료가 보험료가 좀 저렴한 편이에요 자 장기요양 1호 등급 받으면 매월 70만원씩 나온다는 거 자 주계약이 어떻게 되냐고요 주계약은 사망보험금 그래서 사망보험금 재사망이나 혹은 질병사망 어떤 사망이든 간에 할 때 죽으면은 무조건 50만원 나온다 라이나처럼 책임준비금 안 나온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1호 등급 받으면 아무 등급이나 매월 70만원씩 95세까지 라이나처럼 나온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장기요양상태보장기실은 계약일부터 90일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1호 등급 받으면 나온다 네 그리고 재가급여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장기요양수급자 그래서 받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감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를 매월 1회라도 해야지만 70만원씩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보험료 납입면제는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 납입면제가 어디있냐 보험료 납입면제 찾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게시로부터 경증 이상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을 받으면 납입면제가 된대요 네 그런데 납입면제 특약을 같이 넣어야 되지만 경증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을 받으면 납입면제가 된대요 납입면제 그래서 라이나 같은 경우는 중증침해 CDR 3점을 받아야 납입면제가 되지만 우리 DB생명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1호 등급 아무거나 받으면 납입면제가 된다 그래서 납입기간을 길게 해야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차후 보험료는 안 내셔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 보험망이 아까 말씀드렸죠 네 흥생 혹은 나생 아니면 동양 그리고 아까 어디였죠 여기 어디였지 한화 그리고 DB생명 이렇게 5개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되죠 근데 DB같은 경우는 요즘에 2,3건 가입하면 거의 다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DB 먼저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화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동양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흥구생명 라이나 흥구생명 라이나는 뭐 중복가입 중복보장 됩니다 나머지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순서에 맞게끔 가입하시면 미친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 보험망이요 하나씩 또 정리 정리 또 해드렸죠 우리 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보험망 아까 얘기한 거 A사 B사 C사 제 얼굴을 좀 없애버릴게요 괜히 제 얼굴 자 이렇게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도표나 이 내용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시면 제가 카톡이나 개인 카톡이나 아니면은 단톡방에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사는 어디냐면 흥구 B사가 라이나 C사가 동양 D사가 한화생명 그 다음에 E가 어 DB생명입니다 DB생명 자 일단은 흥생같은 경우는 30년납 때구요 그 다음에 라이나는 B 그래서 라이나는 20년납 물론 30년납도 가능해요 나이마다 틀립니다 C는 동양 D가 한화 E가 DB생명 다 중복가입돼요 일단은 흥구 3명같은 경우는 95세까지 사망보험금 100만원이구요 재가급여 매월 100만원 그리고 보장기간은 등급판정 후 10년까지만 그리고 납입면제 등급판정 시에 납입면제가 된다 시설급여도 추가가 가능한데 보험료가 5만8천원으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다음은 B사 B사가 아까 전에 저 보호망이 어디라고 했죠 아시는 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이나 라고 했어요 20년납 90세 만기 했구요 물론 30년납 95세까지 가능해요 납입면제는 아 주기약이 중증침해 생활자금이에요 5만원 사망보험금이 아니고 재가급여는 100만원 그래서 보장기간은 만기지금 90세나 95세 하지만 납입면제는 등급판정시에 납입면제가 아니고 중증침해시에 납입면제가 된다는 거 기타는 시설급여도 가입이 가능하구요 요즘에는 채징형 10년 뒤에 2배로 나오는 아 2배가 아니죠 150% 그래서 가입금액이 100만원이면 150만원 그래서 뭐 50만원이면 25만원 그래서 50% 더 나오는 채징형 재가급여 특약도 출시가 되었다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보험료가 10만 2천원 좋은건 사망시에는 여기는 없네요 사망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준다 다음은 C 동양생명이죠 30년남 90세만기 뭐 20년남도 내고 85세나 95세도 가능해요 주계약은 사망보험금 100만원 재가급여는 110만원 가장 높죠 등급판정 후 10년까지만 내고 납입면제는 등급판정받으면 뭐 5등급 치매등 4등급이든 3등급이든 2등급이든 나오면 납입면제 그리고 시설급여나 인지지원등급도 5등급 이외에 6등급이죠 인지지원등급도 받으면 지금 지급을 해줍니다 보험료는 6만 3천원으로 이 5개 중에 두 번 세 번째로 저렴하다는 거 자 네 번째로는 D사 한화생명이죠 20년나 90세 재해사망 100만원이 의무계약이고 매월 70만원 물론 100만원 올릴 수도 있어요 보장기간은 만기까지 뭐 90세다 95세 납입면제는 등급판정치는 납입면제가 안되고 후유장애 50%씨에 그리고 시설급여 추가로 가능하고 건강제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가입하기는 드럽게 힘들다 병력 있는 사람들은 3.25 유병자보험으로 하면 되겠지만 유병자보험은 보험료가 드럽게 비싸다 네 보험료는 4만 7천원 이건 표준형이니까 저렴한거죠 유병자면 거의 라이나만큼 나올거에요 한 두배정도 보험료가 비쌉니다 마지막은 이사 이사는 DB생명 30년나 95세 만기로 설정을 해드렸구요 사망보험금은 역시 100만원 네 그리고 재가급여 70만원 물론 100만원도 가능해요 만기시 90세나 95세 설정된 만큼 보장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납입면제는 1호 등급 아무 등급이나 받아도 납입면제가 되고 시설급여나 인지지원등급 6등급은 아니에요 인지지원등급은 5등급 가기 전단계 45점 미만이죠 그래서 인지지원등급 인지지원등급 받으면 매월 30만원씩 10년간 나온다 이 또한 언제 축소가 되고 없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보험료는 6만4천원으로 지금 한화생명 그 다음에 홍국생명 다음에 중간이죠 동양생명 다음에 디비생명 그 다음에 라이나가 가장 가장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호 등급 1호 등급 2호 등급 1호 등급 2호 등급 3호 등급 감사합니다.